조금만 기다려 어 빨리 갈게 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하하고 둘이 데이트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미나하고 주아는 아빠랑 집에 있고 다하가 오자마자 둘이 지금 나왔어요 일단은 다하가 요즘에 키가 많이 커가지고 반바지가 맞는게 거의 없어서 바지를 먼저 하나 사자 그치? 응 바지 하나 사고 그러고나서 또 뭐할지 생각해보자 응 지금 이렇게 그치? 응 살짝 구름이 많이 졌어 원래 비 온다 그랬었거든 응 근데 비 안와 니가 또 비 안와 근데 아침에 살짝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랬었거든 봐라 응 여기 청바지 있다 응 찢어진 것 같은데 아 아 아 이런 것도 예쁜데? 이런 것도 예쁜데? 응 이런 거 이 컬러가 더 예뻐? 이거 예뻐 이거 예뻐 이것도 밝은 색깔 아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것밖에 없나봐 응 그게 예뻐? 응 사이즈 봐봐 120cm 120cm 140cm 150cm 150cm 어 이거 120cm밖에 없다 근데 이거 되게 커보였는데? 그치? 응 한번 입어봐봐 작아 엄마 작아? 그럼 버섯 너꺼 다시 입어 아 보기 작아 보기엔 커보였는데 봐봐 이쁘긴 하다 근데 근데 너무 작아 어 벗어 벗어 자 이거 진한 색은 어때? 좋아 130cm인데 맞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 140cm 사야되긴 하는데 엄마 얜 맞아 맞아? 나와봐봐 어 딱 맞네 허리 올려봐봐 어 맞네 이거 이쁘다 거울 봐봐 닿아야 니가 앞에 좋아 좋은데? 괜찮아? 응 요 케찹 요건 뭐야? 머스타드 어 요거랑 요거 두개 반반 뿌려야지 네 소장 뿌릴거야? 응 네 난 소스는 옆에 뿌리지 개연춤도 맛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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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멋있네 계세요 안녕 계세요 안녕 계세요 조심해 케찹이 뚝 떨어진다 하하 돌리면 그래서 여기 오고 있는거야 응 여기 청년다방 앉아서 먹자 응 맛있어? 응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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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먹어봐 잠깐만 맛있어? 아 뜨거워 엄청 뜨거워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뭐야 뭐야 엄마 지금 풍선을 일으키는 시간인가 보다 수금수금수금 일어난다 다 먹었으니까 음료는 들고 가면서 마실까? 조그만거 사고싶다 자동차 3,000원 그래그러면 주아꺼랑 하나씩 사서 가방에 달아 동그란거로 주아꺼랑 하나씩 사서 가방에 달아 주아는 어떤 모양 좋아할까? 주아 자동차 전화에서 물어봐 물어봐봐 전화에서 이거 자동차가 좋아 동그라미가 좋아 동그라미가 좋아 어묵을 수 없어 이거 자동차 이거랑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동차 자동차 미나는? 자네 미나는 자동차? 응 야 이제 미나한테 물어봐봐 이불은 안전화 수고하자 저거 봐봐 요거 빠방 조금만 기다려 어 빨리 갈게 안녕! 안녕! 마스크줄 입은 거 되게 많은데? 잠깐만 이거 주아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시크릿줄? 시크릿줄? 이건 너무 여자 같잖아. 이런 거 어몽어스로 사가자. 아까 전에 저거 팝이 또 어몽어스 사달라는데 없었잖아. 여기 있잖아. 초록색깔 주아는 이거 좋아해. 나는 그냥 검정. 민아는? 민아는 빨강 좋아해. 도망도 안가 얘. 근데 털이 왜 이래?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비둘기가? 원래 비둘기들은 다 퉁퉁하잖아. 이렇게 말랐어. 과자 있으면 과자라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네. 그치? 와 썸몰라스틸이다. 또 다음에 그거 사볼까? 뭐? 나만의 시계 만들기랑 나만의 선글라스 만들기 있거든? 그 다음에 나만의 선글라스 만들기 하면서 선글라스를 어떻게 만들어? 선글라스가 따로 이렇게 있고 아무색 그냥 핑크색으로. 선글라스 만들기 선글라스 만들기 Чтобы 안하는 경기도고 배가 따오 seize peux도록 되겠습니다. 선글라스 만들기 Boo 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